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코몽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게시글을 요청해주시는 분에 한해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과 창작력을 타 커뮤니티에서 무상도독 및 셀프 노예로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 코몽의 수많은 갤러리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게시판을 즐겁게 참여하시면서 본인의 소중한 활동력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커뮤니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한성원님께서 올려주신 게시글을 요청 게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출산율 24년 것이 아니고 23년 것을 이렇게 가져오시고 그냥 한 장을 이렇게 덜석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충배가 이런 자료도 어떻게든 살려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조회수 수익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 1아래입니다. 일단 1명 아래이기 때문에 2명이 1명이 되는 것도 인구가 반토막이 나는 것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0.5명 서울 그리고 경북 일부 지역은 0.7명 이렇게 0.5명이 되면 이제 2명이 4명이 1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인구의 4명이 향후 1명이 된다. 20년 후 30년 후가 되면 인구가 5천만에서 4분의 1토막이 3분의 1토막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사실 너무 이것은 허무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지금 상황들을 놓자면 왜 출산율이 적은가 이 이야기를 다루게 되면 솔직히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왜 출산을 하면 안되는가 결혼을 하면 안되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그리고 지금 탁상 행정을 하는 철밥통 공무원들 중에서 아주 불순한 행각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출산시 1억 지원 그리고 3명 이상 자녀를 놓으면 3번째 자녀부터는 500만원 4번째 자녀는 100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곳도 있고 신한군 염전도의 고장 신한에서도 출산을 한 신혼부부들이 오면 월 3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지금 다양한 탁상 행정을 벌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이 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인천의 1억 지원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성장해가는 기간 동안 미성년자 기간 동안 주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은 3살짜리 친구들도 영어회화를 하기 위해서 수백만원짜리의 웨슨을 받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그렇게 쪼개서 주는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를 한 명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4에서 5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소액으로 꼬셔서 지금 당장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자녀 3명부터 출산 이건 역시도 사실상 인간에게 적용시켜서는 안되는 발상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술과 담배의 경우가 술은 도수가 내려가고 있고 담배도 7mm, 8mm를 피던 사람들이 지금 1mm 담배, 체인지 1mm 같은 상품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걸 만든 개발자들은 엄청난 지금 인센티브와 진급 등의 혜택을 누렸는데 결국은 새로운 사람이 술을 이제 더 안먹는 사람은 점점 안먹는 분위기로 해식도 없어지고 먹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담배도 이제 흡연은 좋지 않고 필 장소도 없고 눈치를 주니까 피지 않는 방향으로 가니까 이제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어차피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을 도수를 낮춰가지고 더 많이 해라 담배를 원래 한가 피던 사람을 1mm짜리 순환 것을 피게 해가지고 한 개피 필 것을 세, 네 개피 피라 이런 지금 구조입니다. 술도 예전에 20도가 넘던 것이 지금 15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물입니다. 지금 충배가 먹기에는 소주가 물이 되어버린 상황인데 이것을 몇 병을 먹어야지 예전 한 병 먹었던 것처럼 되기 때문에 먹던 사람을 더 먹게 하는 잔여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은 사람한테 노우라는 겁니다. 어차피 안 노을 사람을 안 노우니까 1명, 2명을 낳던 사람이 3명도 놓고 4명도 낳으라는 건데 이것은 거의 뭐 개, 돼지, 동물들을 취급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문제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돈 500만원 때문에 셋째를 놓고 천만원 때문에 넷째를 놓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의도해서 이런 것을 돈을 줘가지고 나라에서 진행을 시켰는데 실제로 그 500만원에 눈이 돌아서 이것을 자녀를 낳아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형편이 열악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교육과 정상적인 이런 가족 형성이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외국인 유입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훌륭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또 사랑에 의해서 결합이 되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 돼지 공장처럼 4명씩 낳게 어차피 낳은 사람을 더 뽑아내자는 이 탁상행정을 만드신 구상하신 분들은 전부 다 잡아다가 돼지우리에다가 아주 깜빵살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신암연전노예 같은 그쪽 구역에서도 그것을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정착해서 다른 지역에 기농을 해서 주는 자금처럼 철저한 검사를 받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월 300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아시고 이 출산을 감행하셔야 되고 지금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요즘 것들은 정신력이 약하다 어쩌다 지금 애를 이렇게 키우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살짜리가 영어회화를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애만 안 하면 우리 애만 바보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출란 한 명만이 조교 유학을 가거나 그런 것들을 했었지만 지금은 대학생들도 어학연수 같은 것들은 필수가 되었고 방학기간에 1년 휴학기간에 유학을 가는 것은 거의 뭐 다반사 그리고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개근거지라는 그런 신종용어가 나왔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지 않고 여름방학 중이라든지 쉬는 기간에 출석을 하면서 개근을 해서 저 친구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친구다 해서 붙여진 말이 개근거지라는 신종용어가 지금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라도 애 한 명이라도 지금 혼자서 외국을 보내고 이런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옛날처럼 그냥 월세방에서 숟가락 하나 가지고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대를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한 학급의 한 명이었다면 나머지들은 다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못 사는 상태에서 그 잘 사는 한 명을 부러워하는 시기였고 지금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한 명만 없는 구조입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때는 명품 패딩이라든지 이런 명품 옷을 한두 명만이 입었었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비메이커 옷이라든지 고만고만한 옷들을 입었지만 지금은 다 명품을 입고 한두 명만이 입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형편이 힘든 분들이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열심히 살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본인은 괜찮은데 가족들이 안 괜찮습니다. 부인이 부인이 어디 동창회를 나가던 친구들을 만나도 누구는 압구정의 아파트에 사네 누구는 한남동에 사네 이런 뭐 이야기 속에 노출돼서 거기에 대한 불평돌만을 하실 것이고 아이는 학교 가서 또 겪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돌만을 할 겁니다. 본인만 그냥 흰쌀밥에 김치 먹으면서 나는 옛날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을 보라하지 말고 살면 되지 이렇게 해도 결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은 괜찮은데 가족이 안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 이렇게 지금 출산율 상황이고 결혼에 대해서도 충배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결혼이란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꿈이 있으시거나 뭔가 아직까지 뭔가 도전하실 정신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을 보양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위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올해부터 본인은 뭐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퇴근 후에 집에 와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통당 한 마리 먹고 그냥 뭐 여행 같은 것도 관심이 없고 그냥 저냥 나는 살면 된다. 이런 분들은 결혼을 하셔도 오히려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 예로 충배도 실용음악과를 음대를 나왔지만 예체능을 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로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본 예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엄청나게 10년간 정말 알콩달콩 정말 그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결혼을 꿈꾸던 형님의 커플이 있었는데 형수님께서 결혼을 하시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을 겪은 겁니다. 주변에 누구는 어디 사네 누구는 어디 사네 유치원을 어디 보내고 이것을 겪으시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형님이 집에서 기타를 치시거나 음악활동을 하고 그리고 저랑 같이 지하실에서 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룹 사운드 이 형수님이 정말 말 한마디 없으시고 10년간 웃을 때도 소곤소곤 웃으시면서 거의 심사임당 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조곤조곤 하셨던 분이었는데 저희가 밴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형수님이 들이닥치셔서 그 그 형님은 베이스 기타 파트인데 그 메고 있던 베이스 기타를 뺏어가지고 벽에다가 그대로 박살을 내버리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형수님이 비명을 지르셨는데 제가 살면서 들어본 정말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 중에 가장 큰 소리를 현장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악에 맞춰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렇게 시달리고 시달리다가 그 형님은 2년 후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예체능을 하시는 분은 결혼이란 것을 꿈꾸시면 안됩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강성이 100% 이기 때문에 결혼 출산 이런 것과는 이어져서는 현대시대를 살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더 긍정적으로 지금 올려주신 대한민국 출산율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도 너무 처참한 현상을 주변에서 결혼하신 이후에 처참해지는 상황들만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여유가 되시고 본인의 삶이 완성된 이후에 그때 신부를 찾으셔가지고 국제결혼을 하시던 뭘 하시던 그때 가서 뭔가를 해야지만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로는 살아가실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추가로 주변에서 혹시 결혼을 해라고 권유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대체적으로 제가 회사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본인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결혼을 권유합니다 본인보다 잘났거나 잘사는 친구한테는 결혼의 기역자 소리도 꺼내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유전자 적으로나 본능적으로 본인보다 못한 그런 개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하지 본인 자녀 밑에 깔만한 친구들한테 결혼을 권장합니다 같은 회사에 대리들이 있어도 가장 부장님들이 보좌집에나 좀 잘생기고 이런 애들한테는 결혼 얘기도 안 꺼내는데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고 못한 사람들에게 보통 결혼 출산을 권유를 합니다 본인한테 누가 결혼 권유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을 굉장히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훌륭한 회원님께서 올려주신 대한민국 출산율에 대한 요청 영상 게시글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